여배 덕허 인사드립니다. 요즘 말이죠. 우리 덕분이들 정택에 덕허가 정말 하루하루 매우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. 여러분 다 같이 축하해 주세요. 드디어 구독자가 4만이 넘어댑니다. 만세해! 만세해! 아이 큰일 났습니다. 우리 공약도 많이 했는데 이거 다 지키려면 앞으로 걱정이 태산입니다. 그래도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구독자가 생겼다는 게 다 우리 덕분이들 덕분으로 알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우리 구독자들과 소통을 좀 해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. 소통하는 덕허 TV 기대해 주세요. 댓글을 좀 자기 읽어봐야 돼요. 무슨 댓글들이 많이 올라왔나? 초보자를 위한 낚시 강좌도 써있긴 한데 그건 내가 정말 자신 있는 건데. 또? 목소리 좋으시니까 책을 읽어주거나 ASMR 하시는 것도 꼭 보고 싶다 그러시고 그다음에 노래도 불러주셨으면 좋겠다. 제일 많은 거는 뭐야? X가 X가 약간 해본 소리지. 그걸 어떻게 아냐? 설명하고 이렇게 보여드리고 이러기가 좀 옛날 같으면 꿈도 못 꿀 일인데 여러분들께서 왜 이걸 그렇게 엄청나게 요청을 해주셨는지 갑니다. 뭐야? 이게 뭐야? 오호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이 콘텐츠 다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으로는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하시는 콘텐츠를 쫙 망라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